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일몰제 등으로 갈수록 정비사업이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은 불안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마다 비건설 업종까지 신사업을 늘리며 생존 전략 마련에 분주합니다. 대우건설과 GS건설이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리츠 자산운용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윤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투게더 투자운용에 대한 예비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말까지 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초기 자본금 70억 원 규모로 알려진 대우건설의 투게더 투자운용은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증권사도 함께합니다. 기업은행, 교보증권과 임대업체인 해피투게더하우스와 손을 잡고 건설과 금융을 결합해 국내외 개발시장을 아우르는 종합 디벨로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2025년까지 리츠 운영 20개 이상, 자산운용 규모 4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자산운용업의 경우 갈수록 치열해지는 건설 도급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량 도급사업 기획 확보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여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신규 사업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스건설도 자회사 지베스코를 통해 자산운용업 진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확한 업역과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자산운용업의 특성을 살려 건설과 금융업을 융합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군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공과 분양에만 그치지 않고 개발부터 임대, 운영 등 사업의 전반을 책임질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운용업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그 외에는 향후 설립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향후 지베스코가 본격적으로 자산운용업에 뛰어들면, 지에스건설의 또 다른 부동산 사업자인 자이에스엔디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의 삼각편대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장에 성공한 자이에스엔디가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주택 개발 사업과 해외 진출 등에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자산운용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직접 투자 상품을 만들고 운용해 사업 전반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 공사를 수주해 시공하는 단순 건설사가 부지 매입부터 시공, 운영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 이익은 물론 임대 이익까지 수입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설회사가 보통 부동산 개발할 때 토지 구입 대금을 사실은 PF 대출로 보통 많이 충당을 하거든요.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은 펀딩을 해서 그 돈으로 PF 대출에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자금 유동이 유리하다 보니 부실 계열사를 편입해 자금 운영을 불투명하게 만들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체 펀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실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우량 계열사가 안고 자산운용사를 통해 알짜돈을 빼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건설사들의 자산운용업 진출을 예의주시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미연에 방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평법이나 불법으로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관련 법규에서 계열사 거래 제한이라든지 부실한 거래 이런 제한들이 많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잔뜩 위축된 건설산업. 활로를 찾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도전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빡센 뉴스 윤민영입니다.